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위에 도로 넣어져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 큐티를 핫하게 하시는 우리 수례자들이 태반이고 그 외의 분들은 큐티를 날마다 한들 특별히 의의가 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다는 말씀 나눴는데 큐티와 하나로 묶여진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되고 혹시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경 내용을 물으신 분이 있다면 성경의 앞뒤 맥락을 읽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 누가 인질로 잡혀있죠? 지금 시무원이 잡혀있죠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었죠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또 형제가 제외하려는 요셉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겨있었습니다 그들의 곡식을 살아간 그들의 곡식 전대에는 그들이 지불한 돈이 그러나 다시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요셉의 그들은 지금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상하게 잘 대우하면서도 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 제가 거기에 있었어도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 게다가 자루에 들어있는 자기들이 지불한 돈이 도로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흉년이니까 그 곡식은 걱정하면서 어느새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시무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거죠 시무원이 만약에 위험한 생명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런데 살아있다면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또 가서 거기에 얽혀드는 것보다는 시무원을 포기하는 쪽이 아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차피 양식도 구해야 되기는 하지만 시무원을 구해야 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루 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무원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또 요구하는 것 거기에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망설이죠 그때 나선 것이 루 벤이고 루 벤은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도 좋다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만큼 격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이죠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 전체적인 플롯은 이야기의 화자는 하나님의 설계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이고 연출자이시죠 이 이야기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고난의 역경을 지나고 요셉이 지혜자가 되고 또 요셉이 가족들을 초대하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은 유다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여기에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요셉 앞에 갔을 때 요셉은 다시 베냐민을 인질로 잡기를 원했어요 정말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정말 형제들과 모든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난 유일한 형제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만 데리고 자기는 살려고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보복을 하든지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내려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뒤집어 놓은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그 44장에 유다는 43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44장에서는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3장과 44장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유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묵상한 것들을 가끔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듣는 분이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차에서 큐티에 제가 하루에 한 700개, 800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큐티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는 적고 대개 큐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 중에서 이제 차를 타면 카카오톡을 이렇게 하면 읽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기능을 이렇게 하면 음성으로 나오는데 제법 정확하게 읽어요 잘 읽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어제도 읽었는데 되게 은혜가 됩니다 들어보면요 오늘은 딱 들으니까 강민숙님이 다음과 같이 얼리셨습니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포기하는 아버지의 마음 포기한다는 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베냐민을 자기 생에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유일하게 나에게 기쁨과 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 하나 그 베냐민 그 묵상에 나의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묵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놓은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분이 제가 아는 분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은 우리를 고향시킵니다 우리를 전혀 다른 빛에서 바라봅니다 유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은 꿈을 나르는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나르는 데 걸맞게 변화됩니다 걸맞게 변화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거리는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앞에서도 봤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인격이나 또 그럴 만한 어떤 DNA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루벤과 또 거기에 인질로 잡힌 시무원이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생때를 썼었더라면요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래 왜 나를 여기다 주고 가라고 그래 내가 큰형도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고요 막 생때를 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죠 물론 성경에 그냥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 그 시무원도 루벤도 유다도 요셉을 질투하고 팔아넘길 때는 똑같은 용렬한 인간 종교개혁자들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틴 루터, 칼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할 때 페카툼 어리기날레 원래부터 있던 죄인 페카툼 헤레디토리움 유전되는 죄인 페카툼 라디칼레 근본적으로 죄인 그 죄가 가지는 속성이 그들을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시켰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겁자였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였고 수근수근하는 자였고 선한 일을 생각할 수도 도모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아들 루벤이고 시무원이고 레위고 유다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형제를 팔았고 죽음에 내어 버려뒀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기꺼이 그 삶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어찌 된 일인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 아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담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속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대신 대신 살리는 꼬엘 구약성경에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치되는 표현 꼬엘 대속물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럴만한 그릇인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 보금에 그들을 캐스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캐스팅하십니다 너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지 않았느냐고요 제가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 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선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게 아니죠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양심을 가졌어요 선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 행위를 두고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양심을 비춰보면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관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받은 자유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을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를 가짜로 격상시켜 놓는 것입니다 가짜로 격상시켜 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한 형제님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전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먼저 내가 생각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야, 네가 정말 현찬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가지고는 지금 심판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사랑할 만한 전제라고 내가 그렇게 격상시켜 놔요 격상시켜 놔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너를 의로운 자라 그렇죠? 눈먼 자를, 38년 된 병자를, 혈루병 앓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인 줄 아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감격을 누렸을 때에야 우리는 내 불신앙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으면 사랑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의 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캐스팅한 그들을 조금씩 격상시켜 주십니다 격상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고 그럴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조금씩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형의 뒤꿈치를 잡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캐스팅해서 그를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이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격상시켜 주시고 거기에다가 좋은 소식을 담아두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Simultant justus et peccator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그 라틴어 명제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뼛속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상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두 개의 자아가 두 개의 소욕이 서로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로운 칭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전부 다 괴로워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구별점이 생겼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기운이 나타날 때 내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항생제, 항암제를 먹으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제 말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우리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인가?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이 옷입혀지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정신이,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담보로, 나를 대속물로 내어 놓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죄 안에 살던 인생은 저주받은 양심 자신을 정죄할 자격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란, 최고의 정의란 교환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선물에는 선물로 갚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을 베품면 나도 그거 손 하나 주고 품하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에게는 모순된 거예요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의 새로운 의에 초대하시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랑의 삼각관계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통쾌한 복수 드라마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재미없이 끝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격상시키고 그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의를 하나님은 얻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의 이야기를 끌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갈 때에도 감옥에 갈 때에도 왕궁에 초대를 받을 때에도 요셉의 동의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순종과 결정을 또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고 이해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럼 내가 놀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냥 다 좋은 길로 가겠네? 그럴 땐 어떻게 된다고요? 좀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없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와 의지가 자꾸 부패하잖아요 순간순간 놀고 싶고 게을러지고 배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믿기 싫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다 존중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을 굵게 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를 설득하고 초대해요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울며 절며 따라가면서 어느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그 좋은 이야기에 함께하는 공동 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대본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들에게 배우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들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전체 스토리를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시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변화시키고 격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앵무새처럼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죠? 앵무새처럼이 아니에요 선한 습관 하나님의 선한 스토리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왜? 싫을 때도 날마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뱃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순풍에서만 항해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항해는 해야 되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강제를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시작하신 분들이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격상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공동 저자로 만드시는 그 꿈의 설계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무슨 교회 일에 열 가지의 우리를 쓰이게 하고 세상에서 바쁘고 쫓기면서 손해보게 하는 여러분 그건 선을 악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쁘고 허둥지둥거리니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부지런한 공무원이 만일을 하니까 포청천이 청렴하면서도 그리고 열 가지를 담당하니까 그런 역사의 희생자 같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모델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꿈이 선하다는 증거가 자꾸자꾸 나타납니다 그 형제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 올무 더 칠 수 있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지만 덫이었나요? 선물이었나요? 선물이죠 요셉이 요셉이 그거를 곡식을 주면서 사실은 돈을 그냥 넣어준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은 시몬을 인질로 잡히고 와서 그걸 선물이라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을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다시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올무까지 해야 되면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대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그럴만한 그릇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야곱은 대범해졌고요 그래서 함정과 올무와 덫에 대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올무를 피해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그와 같은 함정과 올무와 덫이 있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면돌파라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대로 해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면돌파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가난에서 나는 그 과실들하고 소산물들 좀 담아가지고 가고 그 돈에다가 갑절로 쳐서 변상할 거를 하고 여러분 대부업도 두 배 갖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500만 원 빌리면 선의자 띄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500만 원이 한 1억 되잖아요 아니면 장기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거 두 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면돌파를 선언하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면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대결하고 승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 안에 있습니다 함정과 덫과 올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행해나 오해가 될까? 이것이 행해나 사람들에게 악하게 여길까?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나의 명예가 숨겨져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 또 무슨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일단 격상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격상된 신분에 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때로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하나님의 스토리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잘 때 좋은 꿈 꾸거라 잘 자거라 잘 잘 거야 라는 말보다 훨씬 위대하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덕담보다 만배는 위대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설계 당신을 의롭다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이 그 가운데 스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원래 나의 성품에 걸맞지 않은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보고 야, 애들은 말도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로 해서 그런 날들을 왜 꼭 나눠야 하지? 왜 나눠야 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그것을 어디인가가 써놓은 것이 효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불을 켜서 저 밑에 서랍 안에다가 켜놓겠느냐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라 그런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그럴 깜냥이 못 돼요 저는 죄인이었거든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올려놓아라 그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 혼자 할 거예요 아니요 안 하게 될 겁니다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토리에 맞춰서 거기에 옷이 입혀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음도 떨어지고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인데 바로 그 다음에 풀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가장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면서 제일 좋은 합창단이 완벽한 하모니로 나의 살던 고향이 쫙 그러면 그 앞에 그 어설픈 노래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군데군데 나타나 그러고 보니까 그 자루에 담긴 돈은 함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플러스 선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가면서 여러분 악의 올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44장에 넘어가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는 놀라운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변론 승률이 아주 낮은 변론 놀랍게도 그는 요셉을 원망하지도 않고 시몬을 인질로 잡은 것을 탓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주제로 복음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제한하면서 대리의 권한을 자기를 대속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 자신보다 만배나 위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할 때 하는 큐티와 간증은 우리 자신보다 만배나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뱉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루벤과 유다의 시대가 구속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들의 자격이란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에 실망하고 뭔가에 좌절하고 그 자기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조그만 소도구가 되어서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공동 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말리, 그 복음의 오랜 여행은 완성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목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악한 대로 그 전능하신 분 앞에 나는 그냥 진실할 뿐입니다 그 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의로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반하면서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제자반을 하고 한 사람들에게서 그들만의 다른 언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일종의 무슨 특권의식이나 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가 그들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기이하면서도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런 복음적인 언어가 아마 그들의 원래의 인격이나 산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모순이나 위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옷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 말리 아직 우리에게 그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육신에 대하여 죽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격상시켜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 이를 나누는 이들에게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플러스가 퍼져나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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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